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전세계 전투식량을 먹어볼건데요. 먼저 우리나라 전투식량이 있습니다. 소고기 맛 고추장 비빔밥 그리고 불닭 비빔밥 맛이 이렇게 있구요. 이거는 안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요리해 먹는거에요. 그리고 여기 프랑스 전투식량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기 샐러드입니다. 이게 캔으로 되어있어서 밑에 열을 가해서 데워 먹는거라고 하는데 그냥 먹을수도 있고 이렇게 비스킷 위에 올려서 같이 먹을수도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유럽 전투식량인데 이게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간식같은건데 이렇게 열면 여러분들 지금 초콜릿이 두조각 비어요. 보이시죠? 이거 누가 먹었어? 이거 허팝연구소 직원들이 허팝 원래 이거 벌써 먹은거 같은데 한번 맛본다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개수배하겠습니다. 허팝연구소 직원 공개수배하겠습니다. 허팝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영상찰령하려고 준비해놓은 것들을 몰래몰래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따가 요리해 먹을건데요. 이게 불을 지피는 기구에요. 아주 작게 되어있는데 여기 흰색깔 부분에 불을 지피면 한 10분정도 불이 지속된다고 해요. 이거는 시리얼인데요. 물이나 우유같은데 타서 먹는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건데 전쟁중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이런 재해가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물이나 아니면 음료수에 찍어먹어도 되고 그냥 이것만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전투식량이 이렇게 있는데요. 다 맛이 달라요. 이거는 고기 샐러드 맛이구요. 이거는 무슨맛이지? 이것도 고기맛이네? 그리고 이거는 멕시코 스타일 치킨 요리에요. 뭐 이런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진공포장되어있고 이거 안에 뜯으면 또 여러가지 것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뭐부터 먹어보지? 우리나라 것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치우고 가장 먼저 대한민국 불닭 비빔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으아악! 안을 보면 쌀이랑 계란, 야채, 고기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흰색깔 저거는 닭고기에요. 그리고 여기 참기름이 있구요. 불닭볶음 소스, 그리고 먹지마세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돼요. 아시겠죠? 그럼 뜨거운 물을 이 안에 놓구요. 지퍼팩을 닫아둡니다. 이제 한 15분 정도 기다려줘야 된대요. 바로 먹을 수 있는게 아니네. 기다려야되네. 그럼 기다리면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음식을 먼저 먹어볼게요. 자, 프랑스 음식인데 이거는 이제 초콜릿이예요. 비상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군용 초콜릿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피자 초콜릿같이 생겼어요. 음, 맛있다. 약간 커피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파는 초콜릿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엄청 부드러운 맛이 느껴지면서도 끝맛은 약간 카카오오나 커피의 진한 맛이 느껴져요. 군용식품이라고 하면은 맛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시중에 파는 초콜릿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다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종이를 걷어내면 한 판 더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프랑스 전수식량인데요. 이거는 시리얼이에요. 자, 뜯어서 여기 그릇에 넣고 물을 넣어서 먹을게요. 시리얼을 보면 안에 초콜릿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초콜릿 진짜 많다. 자, 물을 넣고 약간 죽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시리얼 느낌이 아니구요. 초콜릿 시리얼 죽을 먹는 듯해요. 약간 질퍽질퍽해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맛있다고 할 순 없어요.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데도 맛은 없다. 한국 전수식량 밥이 다 됐는지 한번 볼게요. 아직 좀 더 돼야 되겠다. 프랑스 전수식량의 하이라이트! 고기 샐러드와 피스켓을 먹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먹는게 아니구요. 불을 지피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쇠를 캔에다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불을 지켜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먹는건가봐요. 오, 뭔가 가학적이에요. 어쨌든 여기 성량도 있는데요. 자, 이거 불을 지속시켜준다는 알 수 없는 이거. 이거를 여기 쇠에 올려놓고 여기 흰색깔에 이렇게 갖다대면 흰색깔에 불이 붙을거에요. 어, 됐다! 지금 붙었어요!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어!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에 캔을 올릴건데 자, 먼저 캔을 따야겠죠? 자, 짜자잔! 오, 장난 아니다! 우와, 이거 퀄러티 장난아닌데 안에 감자도 들어있고 당근도 있고 야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보이시죠? 캔 안에 진짜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진짜 전쟁이 나서 네, 야산에 숨어서 밥이 먹는 느낌이에요.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재밌다, 재밌다. 네, 여러분들 근데 절대 전쟁은 나면 안됩니다. 아시죠? 오, 벌써부터 지글지글 끓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불이 진짜 강력하네. 우리나라 전투식량 이거는 15분 정도 기다려야되는데 이거는 불을 지피자마자 바로 지글지글거려요. 이야, 이거 진짜 요리하는 맛이 나는데 지글지글지글지글...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와, 이거 진짜 요리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납니다. 근데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불가지고 요리해 먹다가는 큰일 나겠죠? 위치가 발급되니까 고기도 진짜 많아요. 아, 뜨거! 아, 뜨거! 고기 맛이 좀 이상해요. 아... 과지 불 꺼야겠다. 아, 뜨거, 아, 뜨거! 고기를 숙성시킨 맛 같아요. 그래서 햄맛도 약간 느껴지고 닭고기의 퍽퍽한 그 부분 맛도 좀 느껴져요. 근데 감자랑 야채는 아주 그냥 진짜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비스킷을 같이 먹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비스킷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짭조름한 맛, 하나는 그냥 일반 크래커 맛, 하나는 초콜릿 맛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올려서 고기도 올리고 먹어볼게요. 와, 이거지! 완전 맛있어! 와, 완전 맛있는데 이거? 이거 진짜 호텔 요리에요. 아이고, 고기가 왜 자꾸 떨어지지? 고기 샐러드만 먹으면 닭고기에서 약간 햄맛도 느껴지고 그런데 이 비스킷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런 맛이 하나도 안나고 진짜 맛있어요. 이 두 개가 합치니까 완전 짱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전주식량 먹어보겠습니다. 굴닭 비빔밥입니다. 자, 오, 엄청 띠끈띠끈합니다. 지금 밥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를 여기에 밥을 넣을게요.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 참기름을 넣을게요. 자, 참기름을 넣고. 다음으로 고추장 넣겠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자, 먹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 넣으면 안됩니다. 자, 이제 비빌게요. 짜자잔! 불닭 비빔밥 완성되었습니다.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매워! 아, 뭐야, 뭐야, 뭐야! 굿!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절대 졸면 안되니까 엄청 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 먹고 정신차려서 잘 싸워달라 이런거 아닐까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매워. 엄청 맛있고 그렇진 않아요. 일단 밥이 좀... 우리가 평소에 만들어먹는 그런 밥보다는 맛이 없어요. 근데 아까 프랑스 고기 샐러드 보셨죠? 그리고 저희는 감자부터 시작해서 야채, 닭고기가 정말 큼직큼직했어요. 덩어리가 엄청 컸는데 이거는 전부 다 엄청 작아요. 네, 이런게 좀 아쉬워요.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미국 전투식량이 남았습니다. 이게 진짜 전투식량의 끝판 대장이라고 하는데 MR이라고 하는거에요. 이게 미국은 전투식량이 또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중에 또 한가지라고 해요. 이게 실전에서 이렇게 막 먹는건데 이게 보면은 독수리 보이죠, 독수리? 미국의 그 마크,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마크가 있는 이 전투식량이 진짜 전투식량 아니겠어요, 맞죠? 자, 이거 먹기 전에 먼저 이걸 먹어볼건데요. 이게 디트럭스라고 해서 이것도 미국에서 나온건데 이거는 이머전시레이션이라고 해서 멀티퍼포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적에 맞춰서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인데 이게 이제 전투중이라던지 아니면 재해가 왔을때 지진이 일어난다더나 막 외계인이 침묵했을때 막 이럴때 이제 이거 이제 전경돋다가 보일 수 있는거라고 해요. 자, 뜯어볼게요. 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스팸 한 조각씩 다 따로 포장해놓은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거 스팸 한 조각씩 막 이렇게 따로따로 낱개로 포장한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먹기도 하고 아니면 물이나 우유 아니면 흡류수 같은데 타서 먹기도 한대요. 보기에는 엄청 딱딱해보이는데 만지면 바로바로 다 부서져요. 진짜 힘없는 피스켓 같아요. 자, 그럼 한 번 먹어볼게요. 음! 이건 맛있는데? 아, 근데 계속 먹으니까 목이 막힌다. 여기 보면 색깔이 아록발록하잖아요. 이게 다 종류가 여러가지가 섞여 있어서 그런가봐요. 피 안에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상시에도 이걸 먹으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맨날 이거 먹으면 맛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독수리 마크가 그려진 미국 전투식량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시안 스타일 소고기 관련된 맛이라고 하는데 자, 뜯어볼게요. 네, 전쟁 중에는 가위가 없을거니까 손으로 뜯겠습니다. 어떻게 뜯어? 안 뜯겨. 이거 포장이 너무 확실하게 되어있어요.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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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지금 허팝에겐 가위가 있으니까 가위를 이용할게요. 자, 됐다. 자,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었을려나? 오오! 대박! 짱 많이 들었어! 이거 완전 천국인데? 여기 숟가락도 있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종류를 볼게요. 요거는 버터. 버터도 들어있고, 초코 음료수 만들어먹는 가루에요. 딸기잼도 들어있고, 커피, 롤, 피, 롤이 약간 커피, 빵 같은거에요. 빵이래요, 빵. 빵입니다, 빵. 소금, 커피에 타먹는 크림, 커피. 이거는 뭐지? 이거는 물수건 같은건가봐요. 뭘까? 밥 같은거 비벼 먹는건가봐요. 고기 소스 같은건가봐요. 그리고 이거는 딱 느낌이 쌀이에요, 쌀. 와, 이거 종류 도대체 몇가지야? 지금 감동 먹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미국 전투식량은 진짜 호텔 풀코스 요리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또 다른 종류인데 이것도 엄청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치우고, 자, 이거 지금부터 요리해보겠습니다. 이건 뭐지? 이게 핫팩 같은 그런거에요. 그래서 이걸 흔들어서 안 따뜻해지지. 이게 흔들면 따뜻해지는게 아닌가봐요. 손난로처럼 되어있는 이거를 저기... 팩 안에 넣고 이 안에 물을 넣어줘요. 그냥 물을 넣으면 된다고 하니까 찬물을 넣을게요. 치퍼팩을 닫아주는데 안에 공기가 없게 해서 치퍼팩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면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한 번? 오? 오오 대박 대박 지금 여러분들 보이세요? 오, 터지는게 아니야? 터지는게 아니라 터지는게 아니라 터지는게... 어, 어... 어... 오, 지금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 우와, 뭐야 이거? 대박 대박, 우와 이런게 있어? 오, 여러분들 지금 보이세요? 연기 장난아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 지금 여기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는거 보이시죠? 거품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물이 엄청 뜨끈뜨끈해요. 이걸 이 안에 같이 넣어주면 되는데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잘 안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넣고 와, 진짜 미국 전투식량은 과학적이네. 지금 물을 좀 버리고 왔거든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뜨거워요. 연기 보이죠? 대박! 이게 아무래도 프랑스 전투식량 같이 불을 이용해서 하면 적군이 제 위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전투식량은 딱 불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과학적인 이런 것들을 이용하나봐요. 와, 지금 엄청 뜨끈뜨끈해졌어요. 미국 전투식량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엄청 궁금했는데 뜯어볼게요. 뭐지? 약간 콩 같은 거 아닐까? 오오! 오오! 밥이다. 오, 밥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밥이었습니다. 안에 야채도 들어있고, 완두콩, 당근도 들어있네요. 자, 소스를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고기 그건가봐요. 우와, 장난 아니다. 고기 짱 많아. 냄새는 약간 카레 같기도 하구요. 좀 신기한 냄새에요. 대체 섞어서 먹는 건가 보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이거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었잖아. 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비빔밥이 다 됐어요. 이게 고기 비빔밥인가? 어쨌든 이거 먹어볼게요. 그 맛은 과연? 우리나라 입맛에는 좀 안맞아요. 느끼해. 그리고 쌀이 우리나라 쌀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가면 먹을 수 있는 쌀 있잖아요. 쭉 하고 잘 뭉쳐지지 않는 그 쌀이에요. 그래서 이 쌀이 허팝 입맛에는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 고기 짱 많다. 그럼 다음으로 빵을 뜯어볼게요. 이야, 보이세요? 크기는 식빵 크기인데, 진짜 빵이네? 진짜 빵을 딱딱하게 눌러놓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딸기잼이 있었는데? 빵에 딸기잼을 딱 뿌려서 맞다. 와, 이거 진짜 호텔 온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커피 놀 케이크. 자,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아, 이렇게 낱개 포장돼 있네. 안에 종이 포장이 한 번 더 돼 있고, 안에 이렇게 초코 케이크라고는 하는데, 그냥 초콜렛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음, 카라멜이에요. 초콜릿 맛이 나는 카라멜. 엄청 끈적끈적해요. 다음으로, 이거는 버터라고 하는데, 아, 땅콩버터! 우와, 땅콩버터입니다. 음, 이번에는 코코아 파우더인데요. 아, 진짜 코코아 파우더가 딱 들어있어요. 코코아 파우더를 넣고, 뜨거운 물을 딱 넣으면, 와, 쪼개주는데? 그리고 이 컵에는, 커피를 넣겠습니다. 커피를 넣고, 이거는 크림, 크림도 이렇게 넣고, 설탕, 커피 먼저 먹어볼게요. 와, 맛있다. 엄청 부드러운 커피 맛이에요. 이번에는 코코아. 이거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그 코코아예요. 아까 허팝이 밥 먹기 전에 안 썼는데, 이렇게 물티슈도 있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이걸로 먼저 톤을 낚아주면 될 것 같구요. 와, 물이 진짜 많이 들어있네. 여기 티슈도 있으니까, 흘리고 하면 이걸로 닦으면 될 것 같고, 티슈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 그래서, 이 톤 닦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자이리톨입니다. 이렇게 자이리톨까지 들어있는 센스. 자이리톨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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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리톨에서... 그... 아, 그 뭐지 이거? 자이리톨에서 계피맛이 느껴져요. 계피 자이리톨 건가봐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럽, 프랑스,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미국의 전투식량을 먹어보았는데요. 이렇게 나라마다 전투식량이 많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 전투식량 두 가지 맛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다음번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여러분이랑 같이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이바이. 쏙쏙!